7월 교육청 모의고사의 해설강의가 지금 저는 다 끝이 났고 전반적인 느낌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요. 일단 제가 어떤 문제를 해설강의 했냐면 21번, 22번, 23, 그 다음에 어법 29, 그 다음에 30번 어휘, 31, 32, 33, 34의 빈칸은 당연히 다 했고, 그 다음에 36하고 37의 순서별열 다 했고, 38하고 39의 문장삽입까지 다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제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설창고하셔서 보시라고. 일단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건 뭐냐면, 요즘 좀 뒤숭숭하잖아요. 7월 교육청 모의고사는요, 제가 뉴스로 보기에는 9월 평가원에 어떻게 나올지를 반영하기 이전에 이미 출제된 문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전반적으로 아주 쉬운 편에 속해요. 근데 이게 쉽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 뭐이기 때문에 쉽다는 거냐면, 네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유형별 메인 포인트. 요놈을 점검하기에는 참 좋은 문제였다고 봐요. 순서비할 뭘 조심해야 되고, 문장삽입 뭘 조심해야 되고, 조금 난이도 있는 주제, 제목, 요새는 뭘 봐야 될지에 대한 메인을 어느 정도 좀 잡으면, 웬만하면 선지가 엄청 어렵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 뚫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해설강의도, 올해 찍은 것 중에서는 제일 짧지 않을까? 근데 짧아야, 아까 PD님 130 몇 분이었나요? 130? 135분? 6분? 7분? 137분이요, 7분. 제가 해설강의 진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나마 제일 줄여놓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미 해설강의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틀자마자 제가 뭘 얘기했냐면, 이번 7월 교육청 해설강의는요, 제가 완전 날 것으로 찍었어요. 날 것, 완전 날 것. 무슨 말이냐? 다 수업 준비한 상태에서 뭐를 하고 하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그냥 저도 오늘 처음 풀어보는 문제였어요. 해설강의 하면서 풀었습니다. 내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뭐다? 정제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수업을 들어야 될 시기는 분명 있다. 그건 연초의 개념 수업이나 이런 거는 정제된 수업과 깨끗하고 맑은 수업을 들으셔야 돼. 그러나,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 우리는 어디의 단계로 들어간다? 실전의 단계로 들어간다. 그럼 실전에 들어갔을 때 정제된 것을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럴 거야. 아, 저 강사는, 저 선생님, 저거 진짜 저렇게 풀 수 있을까? 아,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진짜 어떻게 풀까? 이걸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됐니? 그래서 제가 이걸 그렇게 했어요. 제 커리큘럼 중에 EBS 커리큘럼을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완전 현실적 EBS로 그냥 보여주는 거야. 때로는 나도 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때로는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 이거 이번에 그렇게 했거든? 그래서 뭐로는 되게 도움될 거냐면, 네가 어떤 메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든 뚫어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용도로 되게 현실적으로 잘 찍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애들. 그리고 해설강의 인트로 부분 꼭꼭 잘 봐주세요. 근데 내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아직 9평이 반영이 되진 않은 문제라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9월 평가원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과연 어떻게 낼지를. 아, 플러스 알파. 이건 좀 부족해. 디테일. 이건 조금 좀 떨어지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쉬운 이유가 보러 보러 그런 거였거든. 선지의 디테일, 단어 의미의 디테일, 이게 조금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떻게 얘기하고 싶냐. 남은 기간에, 일단 이번 시험 잘 보신 분들 짝짝짝. 근데 그 짝짝짝은 뭐의 짝짝짝이냐면, 아, 나는 대략적인 어떤 문제풀이의 기본 프레임은 잡혔구나. 그건 오케이 콜. 그러나, 분명 교육부에서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9월 평가원에서 킬러를 제거하겠다고는 했겠지만, 쉽다고는 얘기하지 않았던 거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그 말은, 이 디테일한 부분은 여전히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는 디테일을 잡아낼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경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 경험 많이 하십시오. 뭐, 저로 치면은 메인 수업은 올인원, V, 유형 독해, V, 단어 이런 거거든요. 그거 뺀 나머지 뭔가 특정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디테일이니까, 뭐 그런 걸 참고하시거나 다른 해설 강의를 참고하셔서 저걸 많이 쌓아 놓으시고, 많이 틀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많이 틀릴 시기야. 많이 틀려 봐야 돼. 그래야 맞추지. 틀려야 맞추지. 틀려야 더 맞추지. 문제 알겠죠, 얘들아? 네, 이번 시험은 고용도로는 참 좋은 시험이었다. 자, 그다음 언제나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죠? 역시 이번에도 V단어는 여기저기 치명적으로 많이 나왔다. 즉, 단어의 확장을 일으켜야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좀 나왔다. 대략만 보자. 이거 괜찮지, 여러분들? 트래픽, 테러블과 같은 문제 두 개가 동시에 쓰였어. 테러블은 안 좋은 거고, 테러블은 완전 좋은 거잖아. 설마 이거 괜찮지? V단어 있었죠. 아, 에이전트 또 나왔죠. 그쵸. 행위자, 요원, 대리인 이런 건 그만 좀 하시고. 뭐 이건 진짜 말해 뭐해, 그치? 뭐를 희생하여 22번에도 나왔고. 참, 진짜 이런 거예요. 되게 치명적으로 나왔죠, 22번. 이번에 여러분들, 22번에 한글 선지로 돼 있는 요지 문제 조금 어려웠거든.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어. 뭐였니, 얘들아? V단어 하셨던 분들. margin이 뭐였어? margin. 여백 또는 주변부. 의역해야지. 뭐였지? core 주변. core가 아닌 거. 핵심이 아닌 거. 즉, 부정적 뉘앙스에 무언가를 무시하다, 경시하다. 이게 돼야 된다고 그랬죠. tempt. 뭔지 알지, 얘들아? 하면 안 되는 유호. 부정적 뉘앙스. pale. V단어의 새롭게 제가 오래 집어넣었던 거. 얼굴 색만 얘기하지 말고 뭔가 잘 못하는, 잘 못하다. 라는 동사까지 돼서 이번에 29번의 업법에도 나왔다. 29번 업법에 제가 as 별것도 아닌데 써놓은 이유가 있다. I am as tall as 서장훈. 기숙학생 분들 뭔지 알지? 이번에 업법으로 나왔어. 가서 1번 선지 가서 보시면 돼. 1번 맞나? 1번 맞을 거야, 아마. 1번 맞나? 어, 맞아, 맞아, 맞아. 1번의 large 앞에 as가 붙었거든? 이거 판단하라는 문제야. 뭔지 알지? 강조잖아. 강조해, as. 아, 이번에 이건 정답으로 나왔었지요? 이거 별거 아닌데 왜 써놨어요? V단어 뭐 별걸 다 써놨. 설마 내가 그러겠니? replace는 교체하다, 대체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미지가 중요해. 그래서 replace A라고 얘기하면 A를 교체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A를 사라지게 만드는 거야. 제가 그래서 V단어에서 이미지 잘 잡으시라고 했죠? 이번에 정답 선지로 나왔지. 이런 걸 느꼈을까? 느낀 분들 있으면 댓글 좀 달아라, 진짜. 없애는 거였다니까, 없애는 거. adapt, 마찬가지죠? 무슨 이미지였지, 이거? 적응시키다? 나쁜 거 아닌데. change의 이미지였었죠. 이번에 그 이미지로 정답 선지 나오잖아. 선지에 나왔나? 아무튼 중요하게 나왔어요. 여보, 매우 중요하게 나오잖아, 얘들아. partial, 뭐였지? 부분적인 거? 에이, 뭔 소리야. 편협한, 불공평한, 부정적 뉘앙스. impartial, 공평한, 편협하지 않은, 동등한, 등등등. 다 쓰기는 좀 그래서 메인 포인트만 몇 가지 좀 썼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능력이 좀 되셨는지 한번 참고하기엔 되게 좋은 해설 강의니까 해설 강의 한 번에 다 볼라 하지 마시고 하루에 두세 문제씩만 잘라서 공부하는 용도로 쓰세요. 웬만한 메인 강좌만큼 제가 힘을 쓰는 거 아시죠? 해설 강의에 꼭 도움되게 하길 바라고. 우리는 이제 구평의 해설 강의. 우리가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구월평가원 해설 강의. 거기서 우리 한번 좀 제대로 놀아봅시다. 김정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김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